가볼까? 네. 룰루랄라루 룰루랄라루. 선배님 룰루랄라루 룰루랄라 해도 19번째 오는 거 다 알거든요. 아니야. 너 줘? 아니야. 위험하다. 탄수화물 저렇게 많이 먹었으면 저게. 돌려줘. 네. 진짜? 너무 졸려간다. 안윤 선배님 괜찮아. 난 졸리지가 않아. 밥 먹고 나왔는데 해가 쫙쫙하게. 맥주도 한잔 먹었겠다. 저래서 앞자리에 앉을 때는 선글라스를 하나 차려. 맞아, 맞아. 역시. 좋은 꿀팁이에요. 그래. 안윤 선배님 진짜 괜찮아요. 난 졸리지가 않다니까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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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아. 연선아 그렇게 자도 돼. 아니에요. 살쪄요. 뭔 일 좋으네요. 잠 깨려고 일부러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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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imer인 거야? 왜? 지금 자는데 몸만 움직이는 거잖아, 지금. 사무실이다. succeeded. 아이스커피 한 잔 할까? 아, 좋죠, 선배님. 오, 잔다, 잔다. 최고지. 제일 졸리 때지. 잠깐 한 모금 먹고 시원하게 해서. 조금만 도와주면 돼. 아니, 뭘 시켜 먹으려고. 약간 불안해. 조금만이라는 게 뭔가 무언 말이네.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기꾼 같구나.